안녕하세요 저는 수제쿠키 전문점 달콤한 동네 대표 시영 김지연 자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좋은 이유과 함께 나누실 영양만점 에너지 너치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펜을 달궈줍니다 원하시는 견과류를 넣고 볶아주세요 버터 불고가 볼 안 écous 그리고 나무 패배 구멍 광고 망고 냉동고에 30분 정도 굳히신 후 잘라주시면 완성입니다. 자 완성되었습니다. 영양만점 에너지 너치바 여러분의 좋은 이유과 함께 나눠보세요. 감사합니다.